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원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진원생명과학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런 시장에 관한 얘기들은요. 저희가 허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카카오톡 친구추가 HBTV 1000사로 친구추가 아이디로 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또 바이오를 두들겨 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고가가 3%고 저가 9%면 위아래 12%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 사실 요즘 시장에서 10% 12%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눈 한 번 깜빡하면 5% 빠지고 눈 한 번 깜빡하면 5% 더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이 머크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내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엄청나게 피박사를 내버렸는데 그럼 반대로 머크사 관련주들이 빠지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또 반대 반사 이익을 또 받아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죠. 머크사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박살나고 머크사 관련주들 빠져도 바이오 기업들 박살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치고 진호생명과학은 증거금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공매도도 치고 대형주도 밀어버리고 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호생명과학 관련해가지고 어제는 이 공장 외관이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백신, 흡입형, 스프레이, 치료제 이런 부분 쭉 말씀드렸었고 mRNA, 컨소시엄까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측면은 어제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꾸준히 모멘텀도 언급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나온 거 하나 볼까요? 국내 제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시장 전망성을 확인하고 신규 진출미 시설 확대에 나섰다 CMO가 위탁 생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 생산이 마진이 굉장히 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기업이 약간 좀 색안경이 있죠 돈은 못 번다 하지만 꿈을 먹고 잘한다 근데 사실 이 각 바이오 기업들마다 이 캐시카우, 돈을 벌어오는 역할들을 하는 사업들을 꼭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신약 개발하고 기술 출출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들 회사가 당장 적어도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잡아가고 있는데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VGXI 지분 100% 해외 법인이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DNA CGMP급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늘려 나간다고 하죠 신공장이 완료되면 500리터 규모가 된다 7500리터까지 증설할 계획이고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세계 최대의 규모다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원료 생산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죠? 원액도 가능하죠 DS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외관공사를 끝내고 내부에 설비를 설치 중이다 1분기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중요한 플레이어였던 게 mRNA 백신 생산 원료 물질로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할 때도 충분히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전망성에 대해서는 사실 태클 벌건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코에 뿌린 스프레이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머크사 직격탄을 또 맞아버리니 좀 가줘야 될 때 꺾고 가줘야 될 때 여기서 못 가고 꼬꾸라지는 거죠 8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회복하는데 타더니 다시금 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점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타기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제 주봉을 체크해서 보내드렸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상승, 주고, 상승, 주고, 상승, 주고, 상승, 주고 하는 구간에서 35,000원 부근에서 버티다가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닥이 어딘지, 지하 1층이 어딘지, 지하 2층이 어딘지 아무도 알려주는 선행지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 다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바닥이네 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 일단 잡았네, 다시 돌아 나가나 하는 흐름 보고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안전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완벽하게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 5% 10% 덜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5% 10% 정도 조금 감수하더라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좀 딱딱 떨어진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서 지지를 못해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아마 3만원 깨질 때 거래가 많이 터졌을 겁니다 3만원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3만원은 지켜주겠지 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깨졌을 때 3만원을 갖다 붙이는 것 역시 3만원은 지켜주겠지 라는 심리 하지만 시장의 힘을 잃고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밀리다 보니까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럴 때에서 이런 약간 변동성 심하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화생명과학을 보여 중이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겠죠 보셨을 때 이거에 대한 노이즈는 없는지 또 이거에 대한 노이즈는 없는지 이거에 대한 노이즈는 없는지 등등 내가 매수했을 때 근거들에 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일단은 좀 건망하시고 시장 돌아 나갈 때 섹터에 바람 한번 불 때 그때 대응해보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생명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3분 허브리핑 영상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디에 hbtv1004 검색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드립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 노친구차까지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